2021년 12월 16일 여행 28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잠시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원래 문이 열려있었나요? 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때 레전드가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뭔 소리야? 소리? 소리 안나와? 뭐냐나와? 저 소리야? 계십니까? 뭐야? 혹시 계세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잖아 잠시만요 가스불이 왜 들어와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계십니까? 저기요 저기 혹시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계시면 안되는데 저기요 저기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다리미가 있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두.. 저기요 거기있죠? 저기요 저기요 그때 내가 왔을때.. 깨진거.. 깨진거.. 깜짝이야 원래 결혼사진이 이렇게 있었었나?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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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장갑이야 장갑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깜짝이야 분명히.. 밑으로 쑥 빨려 들어왔단 말이야 밑으로 쑥 빨려 들어왔어 근데 분명히.. 내가 바로 확인을 했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 깜짝이야 아 이거 무서워.. 아 정말 무섭다 여기 정말 무섭네 잠깐만 여러분들 엄청 무섭습니다 아까 그거 손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갑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장갑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사람 손 아닙니다 피 묻은 손 아니고 그냥.. 그 장갑이라고요 장갑 아닙니까? 피 묻은 손 아니라니까 뭔가 오버하고 있어 장갑이라니까? 근데 진짜 오해할만해 거울이랑 같이 빨려 들어왔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코팅 장갑인데 장갑에.. 그게 빨려 들어왔어 여러분 봤죠? 오해할만해 이곳은 또 왜 여기로 하고 있어? 무섭게 있을지 또 왜 이러고 있어 이거는 저기요 사진 그대로야 그대로라고 그대로라고 여기요 들어왔어 여기 두고 또치즈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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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뭐있다..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잠깐만.. 잠깐만 뒤에 뭐 있는거같아.. 저 안에 뭐 들어갔어? 잠깐만 저 안에 누구 들어갔어? 누구세요? 사람! 아니죠? 거기 사람이.. 저기요 저기요 거기.. 저기요 아..사진 얘기 좀 그만해 진짜 방금 뭐 들어왔는데..? 방금 분명히 뭐 들어왔다니까 전화 그만 치세요 뭐라구요?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오라고? 예예예 자, 전화 치지 마세요 자, 전화 치지 마세요 저기요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엄마!! 엄마!!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 그러시는건데요? 왜 그러시는건데요? 좀만 화를 삭히시고 조금만 좀.. 끙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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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어르신 얘기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만 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내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쁜 손주가 왔다..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이쁜 손주가 왔으니까.. 뭔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쁜 손주가 왔다.. 좋은 곳 가셔야 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사진 함부로 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힘든다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잠시만요